목격을 봐봐 공격을 봐봐 아직도 못말더라고요 눈에 아까 멀리 있는 거 쏘는데 멀리 있는 거 쏘는데 안전하게 안전하게 아 제알받네 상점에서 살리면 될지 빨리 세개 뭐야 이게 누구 뭐야 유에비 오베힛 뭐야 아 나무 있어 나무 해 그... 일로 들어갔는데 아닌데 계속 있는거야 히쇼미 히쇼 이스 이승 나 대전 아 깜빡 채우러 갔다 나 오해 히쇼 히쇼 안받지 야 that's legit 아 이걸 못맞춥 어? 님이 뺏어가서 전공 다시 쐈습니다 잘했습니다 저 집으로 두 명 들어갔어 잡으러 가 Of course 감 안올라가지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아냐잉 어 쟤 있다 한쪽인데 에너지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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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칭을 히쇼 여기 하나 더 안 맞네 여기 하나 더 안 맞네 오이 쓰러지마 하나 피치고 죽어 아 D 나이스 어딜 먹나 어딜 먹나 내가 잡아둬 하나 더 있는데요? 하나 더 있네? 우리한테 안 보여 아! 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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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파이팅 있을거임 시드도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뭐야? 담벨하고 안 맞았어 팀 담벨 내 파 더 있네 하나 더 왜 왜 나 왜 갑자기 못한거야 나 왜 갑자기 못한거야 그냥 이겼어 이게 더 차 타고 뚝 차고 움직이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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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타 타 타 다 짤 다 짤 진짜 많아 진짜 나 저기 진짜 나 아래 내려갔어 나 가빈 나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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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석 안전하네 또 쓰러짐 더 없어 그가 9r키트인가 봐 아 있다 있다 창고 오른쪽 어.. 무덤 들어갔다 어 멈췄지 맞음? 멈췄다구 뭐야 잡은거야? 저기 여러 명이야? 한 명 5r이야? 어! 하나 더 있다 됐다 됐다